다음은 6.1 지방선거 소식 살펴봅니다. 인천시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선 중대선거구 제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동구를 비롯해 총 26곳의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뽑게 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기초의원 의석수는 기존보다 5석 늘어난 123석입니다. 서구의회의 3석, 동구와 남동구, 연수구의회의 각 1석씩 늘었고 계양구의회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1석 줄었습니다. 이 중 동구의회는 중대구 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시범의석으로 특례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295만 명인 인천은 시범의석을 제외하면 총 122석인데 비해 부산은 인구 335만 명에 의석수가 182석이나 됩니다. 인천의 지방의원 1명당 시민수가 부산보다 5,700여 명 더 많습니다.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당초 4인 선거구 4곳과 3인 선거구 20곳, 2인 선거구 16곳을 제시한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시의회는 논의 끝에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 가결했습니다. 중구에서는 기존 2인 선거구였던 가선거구와 4인 선거구였던 나선거구가 모두 3인 선거구로 조정됐고 서구에서도 나선거구가 4인에서 3인으로, 다선거구는 2인에서 3인 선거구로 수정됐습니다. 중대 선거구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 내용과 현재 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을 뽑는 중대구 선거구는 모두 26곳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8곳이 늘었는데 그만큼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역연대는 논평을 내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거대 양당은 3, 4인 선거구에 후보자를 복수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